아 진짜 이쁘대 형 진짜 이쁘 오우 여러가지 식재료 잘 먹어요 진짜 잘 먹어줘요 너무 잘 먹어요 고구마 이거 그릇 하나 해서 나눠 먹으라고 여기요? 싫대? 오케이 싫대 사이가 좋구나 좋아 좋아 세 분이 일곱마리 일곱마리 했습니다 오케이 아래 야채는 또 샐러드처럼 먹는 거거든 여기에 견과류를 써야 할 것 같아 사봐도 되는데 지금 사실 욕심이 강한가? 계속 욕심 생기네 사봤고 싶네 판단면도 비주얼 너무 좋다 그러니까 이거 괜찮은데? 네 괜찮다 니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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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어스 춤산 하우스 오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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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 다 밥 아 세제 세제 신빵 준비해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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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잘 먹는다 애들이 콩가들이 맛있대 귀여워 하하 여자친구 오늘 욕심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